자유로운 힙합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MC의 스나이퍼 BK 러브 부터 나의 마음 알고 있었니 정말로 너만을 생각하며 지냈던 날들 하지만 너에 대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더욱더 힘들어해야만 했어 불안해 떨어야만 했어 이제는 내 자신이 지쳤어 너를 볼 자신이 없어 끝래에 비겁하게 너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가려 하는 내 자신이 너무도 싫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릴 거야 베이비 내 손은 내 모습 바라보는 내게 나에게 슬픔은 없어 더 이상의 슬픔은 없어 빛이 된 사람은 너같이 못해 이 슬픔에 울지 못해 잊지 않아 내 가슴에 젖은 내 친구의 젖은 목소리 처음부터 어긋나버린 배치된 사람의 사랑의 내 친구의 아픔을 이해 못할 슬픔은 달래긴 힘겨워서 불러본단 노래 여친적 네가 사랑했던 꽃잎같은 그녈 위해 많은 시간 놀러 지내며 준비했던 사람 그 안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흘러내린 눈물은 빛을 바라지 못하고 안주묵이 되어 날려 수많은 나를 밤을 한숨으로 보내며 지내며 생각의 마지막에 어렵게 내려진 결론 그건 결코 쉽지 않게 내려진 그녈 위한 너를 위한 이 사랑의 결별의 종말 넌 언젠가는 이루지 못한 너의 둘의 안타까운 사랑이 저 하늘의 두비스로 만나 하늘의 줄을 끊는 별똥별이 되어 다음 생엔 그 사랑이 분명히 이뤄지길 바래 내 친구는 아직 그녈 사랑해요 하지만 그녈 위해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막혀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는 아직 오나 봐요 BK 내 친구는 아직 그녈 사랑해요 하지만 그녈 위해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막혀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는 아직 오나 봐요 Bye Bye You know I need you tonight No more baby, don't cry No more, baby don't cry 마치 발라드를 부르는 것처럼 이 뒤에 이 현들과 굉장히 무대 세팅도 잘 돼 있고 그리고 이 MC 스나이퍼가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아주 절제된 그런 랩을 선보였어요. 아주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타비씨 음악 캠프 세 번째 지금 MC 보시는 거죠? 인터넷에도 들어가보고 여러 반응을 봤더니 굉장히 긴장도 안하고 잘하신다라고 제가 겉으로 일해도 속으로는 사실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진씨랑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깜찍이와 꽃미남이 만났는데 천생연분이죠. 그러면 꽃미남은 이성진씨고 그러면 깜찍이는... 왜요? 아 그래요. 왜요? 아니 딱 맞는 말이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자 무대 위에서 지금 또 한 분의 멋진 가수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저분들 무대에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어요. 정다비씨처럼 굉장히 아주 예쁜 아름다운 그런 미소를 갖고 계신 우리의 꽃미남 명세원씨입니다. 내가 없는 날 위해 부탁해요. 아! 아! 아!